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36개국의 2001년부터 2020년 R&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R&D 투자 비중은 2001년 2.27%에서 2020년 4.81%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수는 2019년 기준 3,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지만 투자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.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그쳤습니다. 전경연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국내 R&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.